나는 그냥 메이슨 오니까 골 많이 나와서 좋더라고 저 봐 얼마나 화끈해 득점은 화끈하잖아 축구가 저 63득점이잖아요 저게 리그 4위거든요 근데 저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실점이 많습니다 아니 잠깐만 페노는 토트넘의 순위가 더 중요해? 손흥민도 그렇게 생각할걸요? 팀도 잘 되고 손흥민도 잘 되는 방법을 찾아야죠 메이슨 감독이 온 다음에 그리고 스텔린이 감독 때도 마찬가지였고 누가 봐도 콘테 감독 시절에 손흥민의 위치가 문제였어요 그렇지 4위는 힘들어진 토트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이슨 감독의 축구 좀 어떻게 봐요? 지금 뭐 경기들을 보셨을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경험이 좀 부족하고 이제 아무래도 젊은 감독이다 보니까 되게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건 좋아 보여요 지고 있을 때 공격수들 막 투입해서 공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재밌다 근데 사실은 뉴캐슬렌도 그렇고 사실 뉴캐슬렌도 스텔린이랑 같이 공동감독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이제 보시면 뉴캐슬 또 맨유 리버풀 공통적으로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상대가 준비해온 패턴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부터 보여줬던 패턴에 대응을 하나도 못해요 사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아놀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는 건 최근 들어서 리버풀 경기를 10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거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게 해왔어야 돼요 근데 아놀드가 어제 그냥 중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어시스트하고 패널티킥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것부터 사실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맨유전에서는 브로우팬데스 볼 잡고 있는데 한 5-6초 동안 가만히 있었던 그 장면이 있거든요 아무도 압박을 안 해서 그런 것부터 사실은 약간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골 많이 놓고 공격적이긴 하지만 준비가 확실히 많이 안 좀 걸려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메이슨을 이제 새 골 따라가서 토트넘이 아 새 골 따라가서 집념이 대단해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새 골을 15분 만에 먹힌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사실은 메이슨 감독이 엄청난 기대를 받을 수도 없고 사실은 성과를 내는 걸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욕심이긴 하지만 다음 감독으로 메이슨을 가져가면 토트넘은 다음 시즌도 기대가 안 되죠 나는 이제 이 지점을 물어보려고 했거든 두 분의 생각 중에 왜냐하면 이제 조금 보면 약간 그런 여론들이 있더라고 차라리 어중간한 감독 올 바에는 수비진 좀 뜯어고치고 이렇게 공격적인 감독을 다음 시즌 쓰자 이런 약간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페노는 안 돼? 토트넘 정도 그러니까 라이언 메이슨을 그대로 두는 걸 물어보는 거야? 아 그걸 물어보는 거야 차라리 어중간한 감독 선임할 바엔 아니 그러니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 가려면 어중간한 감독으로 선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애초에 메이슨 감독도 가면 사실은 저는 안 된다 생각하고 안 된다 좋은 감독으로 선임해야죠 챔피언스리 가고 싶으면 나는 그냥 메이슨 오니까 골 많이 나와서 좋더라고 축구가 복잡해 그냥 골 많이 나오고 또 골 공격적인 축구하니까 손흥민도 골 계속 넣고 그래서 난 좋아 토트넘의 챔피언스에 난 그리 목숨 걸지 않거든 그러니까 저도 골에 래시니까 좀 재밌더라 손흥이만 골 잘 넣고 잘했어 그건 맞잖아 아니 뭐 지금 실전 많이 하는 게 라이언 메이슨 탓인가? 그거 아나? 올 시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반 15분 동안 일단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한 게 몇 골이나 될 것 같아? 15분 동안 전반 15분 13골을 실점한 팀인데? 여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최다 15분만에 실점을 제일 많이 한 팀이에요 원래 그냥 수비 못해 다이어트 포함 빼가지고 누가 와도 잘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와가지고 그냥 어차피 수비 안 될 거 손흥이 골이라도 보고 네 골 먹을 거 우린 두 골 넣자 뭐 2대4로 치는 거 괜찮잖아 네 골 먹을 거 두 골 넣자고 옛날에 누가 뭐 3골 먹으면 4골 넣으면 이긴다고 그랬잖아 그건 안 되건 안 되고 봉프레레에서 한 번 더 나간 거네요 3골 먹고 4골 넣는 게 아니라 2대4로 3골 넣고 2골 넣자 4대2로 지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토트넘이 뭐가 문제냐면 저 봐 얼마나 화끈해 득점은 화끈하잖아 축구가 저 63득점이잖아요 저게 리그 4위거든요 근데 저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실점이 많습니다 아 진짜 수비 진짜 이거는 사실은 이게 약간 말이 안 돼요 수비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고 이게 뭐 선수의 퀄리티도 있지만 이게 전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했을 때 참 토트넘이 지금 이 남은 경기 동안 유로파리그도 지킬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아니 왜 자꾸 토트넘을 걱정하냐고 난 손흥이면 걱정한다고 손흥 콘테 감독이 떠난 다음에 그 지긋지긋한 수비 죽고 물론 콘테 감독이 아 이제 꽃이 진 다음에 봄인 줄 알았다고 콘테가 왜 그렇게 죽고 있는지 이해가 돼 성적은 답답한데 내니까 아 저 다이어를 데리고 이 정도를 끌고 가려고 했으니까 저렇게 다 내리고 수비했구나 조금이라도 올렸으면 정말 큰일 났겠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BBC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콘테는 옳은 말을 했고 그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잘린 것이다라고 BBC가 아 BBC가 그랬어? BBC가 그랬어요 아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전반에 3골 신점하니까 BBC가 문자 중계하잖아 콘테는 정말 훌륭한 감독이었다 콘테는 옳은 말을 했고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잘린 것이다라고 썼어 현실을 보고 이해는 해 뭘 또 저거 어디다 쓰려고 아 또 하나 가져간다 아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콘테는 옳은 말을 했고 콘테가 그렇게 축구한 거 이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수비축구를 했잖아요 그때 콘테가 한테 딱 물러난 다음에 콘테가 빠져나가고 6경기 동안 손흥민이 그 6경기에서 4골과 하나의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이번 시즌 10골을 넣었잖아 어쨌든 40%를 최근 6경기에서 몰아떠다고 나는 콘테 시절에 손흥민 난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건 맞지 팀 성적이 뭐가 중요해 맨날 내려가니까 손흥민 윙패가 아니 4위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수비하고 맨날 막 밑에 와가지고 난 그냥 메이슨이 좋아요 4위도 중요합니다 아니 잠깐만 페노는 토트넘의 순위가 더 중요해? 손흥민도 그렇게 생각할걸요? 팀도 잘 되고 손흥민도 잘 되는 방법을 찾아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뭐가 있냐면 메이슨 감독이 온 다음에 그리고 스텔리니 감독 때도 마찬가지였고 누가 봐도 콘테 감독 시절에 손흥민의 위치가 문제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자르처럼 내려와서 볼을 받고 올라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손흥민 선수 장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스텔리니 감독이 대행 감독을 맡을 때부터 그리고 메이슨 감독 같이 전술을 짤 때부터 쿨루셉스키를 중앙 미드필더로 쓰자 그러면 손흥민을 위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3호 2 전술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어제도 분명히 토트넘이 지고 있는데 쿨루셉스키를 빼고 히샬리송을 넣는 게 아니라 쌀을 투입합니다 이거는 손흥민을 위해서 쓰겠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메이슨 감독이 온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메이슨 감독이 고맙죠 사실 그런 건 그 부분 딱 하면서 손흥민을 팍 올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전형적인 그 장면이 나오잖아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라인 깨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장면 뒤에서 로메로가 찔러준다든지 케인이 찔러준 장면 그 이후에도 양쪽 윙백 빼고 공격수 다 투입시켜버리는 단주마나 모우라까지 투입하고 그전에 히샬리송도 넣고 라이언 메이슨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다보면 팀은 더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질 거고 그중에서 가장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맞죠 왜냐하면 그전에 수비축구할 때는 특히나 어차피 헤리케인이 내려와서 계속 수비하는 형태보다는 손흥민이나 이동축이 내려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가장 혜택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도 이제 큰 틀로 놓고 보면 라이언 메이슨이 어쨌든 당연히 정답을 얘기하자면 선수 개인이 잘 돼야 또 팀도 잘 되는 거고 팀이 잘 돼야 선수 개인이 잘 되잖아요 둘이 어떻게 분리돼요 그럼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라이언 메이슨의 어떤 화끈한 선수 교체와 어떤 손흥민 선수를 공격적으로 쓰는 것까지 좋은데 이거 하나만 갖고 그렇다고 해서 운명을 맡긴다? 그럴 수 없죠 이거는 너무 좀 나이브하죠 좀 나이브한 생각이고 좀 더 토트넘의 이른값에 걸맞는 좋은 좀 더 경험 많은 이런 지도자가 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또 근데 사실은 어제 보면서 아 손흥민이 저래서 그냥 손흥민 살려주는 걸 하는구나 메이슨이 공격수 어중간하게 투입하는 것보다 손흥민한테 몰아주는 게 이게 득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한 번 그냥 손흥민한테 주고 사실은 어제 보면 왼발로 골대 맞추고 오른발로 골대 맞추고 중거리 슈팅으로 골대 맞추고 또 라인 깨고 들어가서 득점하고 이런 거 보면 그냥 그 뒷공간 침투했을 때의 결정력과 라인 브레이킹 능력은 진짜 세계 최고거든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준다 이 개념이 저는 그래도 메이슨 감독이 온 다음에 그래도 강점? 토트넘이 보여주는 강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팀 전술이나 성향이 좀 달랐다면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많은 골을 분명히 넣겠구나라고 하는 건 요즘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시즌도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10골을 돌파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후토코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10골 이상을 넣은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명이에요? 제가 한번 세볼게요 콜란, 케인, 토니, 살라, 레시포드, 윌슨, 마르티넬리, 와킨슨, 사카, 외데고르, 알미론, 로드리구, 미트로비치, 반스, 손흥민, 이삭 16명이면 이게 지금 20개 팀이 있잖아 그러면 여하튼 그냥 평균치 하면 팀에 한 명 골 있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10골 이상을 넣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어쨌든 골을 많이 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뛰는 팀에서 했다면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겠다 그럼요 당연하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이렇게 한 시즌 다 뛰어도 한 팀에 10골 넣을까 말까 하는 선수가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리그에서 7시즌 연속 두 자릿골을 때려낸다는 거 참 뛰어난 선수이긴 하다 그럼요 콘테 감독이 수비 전술 때문에 약간 조금 부진한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살려주니까 또 바로 골을 때려박습니다 그럼요 이게 사실은 콘테 감독 공격 전술이 많이 문제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페리치와 손흥민이랑 겹친다 둘이 패스를 주고 안 받는다 이런 얘기 또 쏙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가 딱 콘테가 나간 다음부터 둘이 또 그냥 주고받아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어시스트도 하고 어제도 사실은 케인 득점 나올 때 페리치한테 공간 만들어준 선수가 손흥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호흡이 또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누가 문제였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의 두 자릿수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일단은 뭐 축하를 하고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 활약도 좋았고 정말 콘테 감독 이후에 득점포도 가동하면서 현재에서도 많은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종차별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태클로 약간 상대 수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스카이스포츠의 마틴 테일러인가 마틴 테일러인가 마틴 테일러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해설위원이 손흥민에게 좀 무술을 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틴 테일러는 해설위원이 아니라 캐스터에요 아 캐스터야? 유명한 캐스터에요 굉장히 유명한 캐스터에요 해설위원이 아니고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여기에 영국판 목소리 쓰이고 캐스터에요 캐스터 무술을 한다고 언급하는 게 그게 이제 동양인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공론화된 인종차별만 세 번째거든요 그 2라운드전 첼시전에서 코너킥 차러 가는데 그 관중이 눈 찢는 거 그거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웨스트엠전 24라운드 끝나고 온라인에서 약간 인종차별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캐스터 캐스터가 또 이렇게 약간 동양인 인종차별 했습니다 이거 안 고쳐지네 아니 이렇게 캐스터까지 그러는 거는 뭐 너무 그런 거 아니야? 저변에 깔려있는 자정작용이 없는 거야 많이 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아니 유럽이 인종차별을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범죄 범죄 예를 들어서 우리 갔는데 농담으로라도 뭐 옐로? 이랬다 색깔을 얘기했다 그럼 난리 납니다 거기서 친구하면 난리 날 정도고 근데 이제 저런 게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뭘 하는데 누가 어디서 뛰어 선수로 어디 출신이야 출신인데 그 특유의 그 나라에 무엇인가 빗대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 만약 우리가 뛰는데 다른 나라에서 김치 이런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아니면 뭐 하는데 뭐 그 나라를 표현하는 중국을 표현한다든지 베트남으로 따로 표현한다든지 음식이나 그 나라의 어떤 거 저희 뭐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걸 차별이라고 그래요 약간 빗대서 얘기해버리는 게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나도 저 분 되게 유명하거든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어디서 뭐 조금 이게 아니라 그냥 저쪽에서는 캐스터기에 축구 캐스터의 레전드고 내가 언제더라? 브라질 월드컵 갔을 때 저 사람이 현장에 온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축구 중계진 전 세계에서 저 사람 알아보고 같이 차선찍자 나도 아마 찾아보면 저 사람이랑 차선찍은 게 하나 있어 그래서 근데 이번에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 나도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 심지어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손흥민을 되게 칭찬하는 그 인터뷰도 따로 했던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인 그 쪽에 맞아요 해명을 해라 라고 문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더 민감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현재에서도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리그 10포 골 축하드리고요 Parkinson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